20년 넘게 찾아왔는데 제발 또 찾아와주면 어, 성분 분석 결과는 분석이 무슨 소변검사인 줄 알아? 하루 종일 걸린다고 빨리빨리 좀 해 맨날 쓸데없는 거나 만드지 말고 그리고 형 부모님에 관한 언급도 없었잖아 형 부모님도 감염자인데 일단 형이 아는 걸 오픈하지 마 원장이 사실에 가까운 말을 하기 전까지 만약 거짓말만 계속한다면 분명 무슨 목적이 있어서일 거야 남편이 이것들이요 오늘 하루 종일 첵사오네 부정호 지금 수준이 한 양이랑 똑같은 건 알아 모리나? 가문의 영광인 줄 알아 인마 나랑 똑같아 하잖아 새끼야 너 너 딱 기다려 물 다 알았어 오 답답한 놈 그걸 꼭 다 받아서 뿌려야 돼? 융통성 엉키는 나름을 버무렸다 이 새끼야. 뭐, 뭐, 뭐 이 새끼야? 넌 이제 끝났어 이 새끼야. 전 아닙니다. 전 진짜 아닙니다. 맞나 그 청년? 전에 내 핸드폰 찾아줬던, 맞죠? 아, 네. 안녕하십니까. 여기서 뭐해가 안 들어오고? 들어가야겠다. 이게, 이게 아니라. 아니에요. 뜨거워! 도망쳐! 아... 아니... 어. 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. 뭔데? 안아주고 싶은데. 안아주고 싶은데. 이게 어떤 감정이다, 그렇게 말 못 해요. 안아주고 싶은데. CBC에 클럽에 계좌에 대해서 왔더니, 그게 무리 형 아니네. 응? 그렇지. 이게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야. 들어가더냐. 어? 어... 아, 이게 발가 날아온 것 같아. 네. 흔한 수저 짓이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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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장인 다시 만나요. 우리가 헤어진 다음에. 야. 그게 지금으로선 가장 후져지지 않으면서도, 그나마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럼, 이렇게 하자. 뭐야? 왜, 왜... 아니... 뭐 하는 거야? 이거... 어? 어? 왕구 자전거지. 내가 꼼짝 못하긴. 왜? 어? 어? 어?